Just one believe 지나가버린 일은 뒤돌아보지 않길 너의 밤이 내겐 낮 같아 너무 다른 우린 모르기로 했어 안 내려요? 무슨 일 있어요? 멍해서 내릴 역도 지나쳐버리고? 니가 뭔 상관인데? 잠깐만요 요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? 일도 잘 안 나오고 콩쿨 준비도 안 하는 거 같던데 무슨 일인데요? 니가 뭔 상관이냐고 혹시 돈 필요해요? 월급을 가부받았다길래 내가 내가 가부를 받든 말든 돈이 필요하든 말든 니가 뭔 상관이냐고?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요 나한테는 힘들면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하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니가 내 걱정을 왜 해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? 다른 사람들이 그쪽 어떻게 보는지 나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백인호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쪽이 곤란한 일 생기면 나도 우리 가족도 다 같이 도울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사랑은 조금만 더 내게 그대를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대의 위로가 되어 안아줄 수 있는지 안아줄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